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최근 현안을 질문하는 시간, 격조 한 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작가님, 김소장님 인사를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이냐 탄핵이냐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해임 건의안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일단 장 지도부한테 맡겼으니까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일단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박광근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의원님도 지금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제 안은 사퇴 아닙니다. 자진 사퇴. 자진 사퇴. 지금도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건의할 수는 없잖아요. 자진 사퇴 촉구. 촉구가 제 안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은 정치 행위의 일종이지만 탄핵 이렇게 가면 이게 사법 행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정치의 사법 행위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실종돼 있는 거예요. 정치로 정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제일 좋은 안은 자진해서 책임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대통령 인기도 한 5% 올라가고 이게 원래 정치예요 원래. 이렇게 백수십 명이 사망자가 났는데 정무적으로 민심에 대한 책임이라도 이 정무직이 져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그래도 국민들 민심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장재원 의원을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서장도 지금 불구속이 돼서 임재 용산서장 책임도 묻기 어려운데 행안부 장관 무슨 책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사법을 계속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사법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사법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서장이 사법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좀 불투명하다. 좀 모자란다. 그게 법원의 영장기각 판단이죠.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158명의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이 죽음에 대해 이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사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게 안 돼요? 이런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이거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혁 혹은 문화의 변화 뭐가 바뀌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의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불법 합법 이걸 딱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검찰총장 해야지 왜 대통령 나옵니까?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아니죠. 그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법 마인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다 제가 아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정치를 새롭게 비안양되는 것 없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식의 정치를 새롭게 보여주겠다.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지르면 끝까지 무슨 정치적 고려 이런 것 없이 엄단해서 기강을 세운 걸로 새로운 유형의 정치 여의도가 대충 뭉개고 밥 먹는 정치를 더 이상 못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또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민심입니다. 그거 맞을 수도 있죠. 어떤 거 불법화합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민심이 거기에 함께할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이 그게 아니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군주 민수에서 뒤집힙니다. 뒤집히는 돛담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심이 기준이지 내가 돛담배인데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민심이 이건 누군가는 정무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뭔가 책임을 느끼고 뭔가 이 비극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뭔가 개선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면 대통령은 그거 따라야 돼요. 법 논리 따지지 말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제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넘은 영역에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이상민 장관 얘기는 아니지만 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되짚어보면 법을 초월하는 정치는 없다. 이런 말이랑 통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비중이. 법으로 안 가고 경찰서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하자. 그게 맞는 이유시고 맞는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서로 싸워요. 의견이 달라요. 야 경찰서 가자. 이게 맞는 공동체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법으로 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에 저는 1%밖에 안 됩니다. 사법의 영역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이나 탄핵 혹은 내려와라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해놓고 뭐만 생기면 방탄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먹히겠죠 그게. 그런데 그것도 자주 쓰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이면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욕먹고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을 거고 방탄이 아니면 그거 자꾸 써먹는 누군가가 욕먹게 돼 있어요. 올해는 못 갑니다. 방탄을 방탄이라고 불러야지 이건 방탄 아닌데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방탄입니까? 이게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라면 방탄이 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방탄이 되죠?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국민들도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탄이 되죠? 아니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막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탐핵을 하면? 그렇죠. 도움도 안 되죠. 의미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한판 승부 같은 이런 고급 토론에서는 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주당의 원팀을 깨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관련 자료를 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 때문인데 이 역시 또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전해들었다라는 증언이긴 한데 그래서 또 개딸적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토론 인터뷰 의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아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모적이고 바람직 같냐면 그 얘기는요. 지난 경선 때 10월 11월 달에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뭐 유정찬 의원이 뭘 갖고 있다더라 무슨 녹취록이 있다더라 기자들이 어디 jtbc가 갖고 있다 mbc가 갖고 있다 kbs 갖고 다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갖고 있는지 하나도 나온 게 없이 끝난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아마 누가 남욱 변호사 누가 해준 모양이죠. 그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아니 그럼 생산적인 얘기로 다시 또 꺼내가지고 쌈 붙이는 거죠. 생산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기억에 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1의원 1입법안 해갖고 각자 하나씩 다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사채 관련된 법을 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했고 이번 국회 시작하면서 7대 개혁입법안 민생입법안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관련된 논의들 민생법안 이런 것 처리가 됐는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100일을 평가한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약속 위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약속 위반이다. 당대표에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나서야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이래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멍이 들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왜 대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또 당선이 됐냐 이거죠. 저는 반대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유권자들 77%가 찬성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을 위해서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이끌어서 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혁신해보라고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이 없어요 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생 행보는 좀 합니다. 그리고 민생 입법을 좀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생 개혁이라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정치 개혁이에요. 사실은 민생은요 법과 행정이 하는 건데 그 법과 행정을 만들어내는 건 정치 아닙니까 그 정치가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 정치가 만약에 적대화되어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해져 있고 그러면 일 못하는 거죠. 이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 개혁도 하자. 또는 이런 대결 정치도 그만두고 좀 합의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난 왜 안 내내지 모르겠어요. 정치기업 문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좀 늦었긴 했지만 저도 대선 때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하고 정치교체 문제. 이제 용어도 많이 해서 막판에 정치교체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원총회까지 결의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문제 가지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니 없니 또는 나는 돈 받아니 이 논쟁에 가담할 필요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이 확실하고 자기가 결백하다면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하고 딱 한마디 끊어놓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민생개혁 경제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이 정치개혁 이 얘기를 세게 해야 되고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고 저같이 정치개혁 주장하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도 듣고 해야죠.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띄웁는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개혁 비슷한 그런 의제죠. 그걸 해야지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 문제도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돈 안 받고 정말 결백하다면 이거 유동규나 아니면 자기 측근들 사이에서 일을 잘못한 거라면 그건 나중에 사과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의사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결백하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백하다고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미래 비전 어젠다 던져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좀 다른 맥락이고요. 그런데 그건 문재인 대표 때도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원내대표는 지난 한 7, 8년 때 일관된 주장이 공천제도를 없애야 된다. 지금 같은 공천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그 양반 일관된 주장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직격을 한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그 양반이 원래 오픈프라이머리가 그 양반의 소신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 않으면 지금 같은 정당구조로 가서는 민주적인 정당이 안 된다. 저는 그것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는 저는 좀 동의를 안 하는데 하여간 지금 있는 이 공천권 당대표에서 좌우되는 공천권 이건 충분히 정당개혁의 과제인 건 맞죠. 그런데 그거가 무슨 당내의 갈등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언론이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대신 당의 비전 정치의 비전을 내세우는 거를 못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저는 사법 리스크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내년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을 대표한 지도자로서 대선이 아니죠. 내년 내후년 총선 때 민주당을 이끌어서 승리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이게 사법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그거를 검찰 얘기도 100% 믿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100% 안 믿어요. 그냥 단지 사실관계를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뭐냐 얘기해주고 당은 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대표는 대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뭔가 메시지를 내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거를 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 리스크가가 너무 커서 오늘도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인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게 실형이 나와버렸어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하나만 걸려도 사실 정치상 생명이 끝나는 거고 너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언제냐가 문제지라고 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낙연 전 총리 조기 귀국설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은퇴를 하셨지만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제 뭐랄까 사면을 받을 경우에는 또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차기 당권 주자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언론이 어떻게든지 이런 민주당의 이런 틈새를 이간질까지는 아니고 틈새가 사람들이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불구경 포함해서 싸우는 게 관심거리예요.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무슨 갈등이 있느냐 하는 게 약간 이제 유혹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플랜 B 말씀을 하시는데 플랜 B라는 게 일단 뭐가 결정이 나야 플랜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범법 사실이 너무 확실해서 재판 갈 것도 없이 또는 이 문제에 대한 사법진행 갈 것도 없이 팩트 자체가 분명해졌다. 이런 사실이 뭐가 나오는. 이러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렇게 특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소되고 재판 진행되고 판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총선이 어렵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국민도 신뢰도 지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게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직 이 두 가지 상황 어느 것도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왔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정당에 저는 이건 결사반대입니다.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민주당에는 엄청나게 멍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원들이 결단하고 의원들이 결단하고 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걸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정치 탄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윤관영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00% 정치 탄압이죠. 저는 정치 탄압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늪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출발점이 정치의 자리를 사법이 치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발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거든요. 전직 대통령 수사. 그 시작이 뭐냐면 이지원 대통령 기록물을 정당안이 많이 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군례를 씌워보겠다. 이 사법의 칼을 가지고 정치를 찌르기 시작한 출발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다 갔어요. 그 적폐청산으로 가요. 이것도 또 이 사법이 정치를 잡아먹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역작용으로 또 조국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렇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럽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려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온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사건.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다 그래서 그걸 바깥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책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민주공화국은 사법과는 달리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 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판과 어떤 평가를 하느냐. 유권자들이 직접 심판을 해요. 선거로. 이게 잘못했으면 이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지 법원 가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아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거를 검찰과 법원이 내가 심판하기에 나서는 순간 이게 사법이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이 정치의 사법화 이 사법의 정치화 이거는 정치를 고사시키는 거죠. 정치를 틀어막는 건데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주권자예요.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이 법원이 나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에게 나온 김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어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늦추라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니까 관련 수사가 적절히 진행됐고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로 되는 과정 자체가 적절한 과정이었다. 공소시효를 늦추라는 건 좀 약간 법적으로 가능해요? 국어가 좀 안 되고요. 공소시효는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공소시효다 뭐 때문에 그 초기에 범죄 행위의 날짜를 특정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에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늘이 아니고 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유사한 행위를 또는 무슨 증거인멸 행위를 언제 했다. 포괄일지. 이 해석을 가지고 공소시효을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 거라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정한 행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늦출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격정 한 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